지금 내가 오늘 아까 그 박미일 면관계 끝난 이후로 만난게 주술사 렉사르 위니응마 김대영 이거밖에 없거든요 님들 Porque 믿히는 조수르 김태형 이렇게 밖에 없어요 님들 어오오오오오오오오 두 muddy 맛있어 내가 오늘 너 패고 문을 간다 반가워? 조.. 조스아르 존날 존니존마 김태형 이렇게밖에 없어요 님들 넌 뒤졌어 내가 오늘 너 패고 간다 반가워? 좆밥 같아 내가? 당연히 믿어 믿을 수 없게 해줄게 이것도 너 패 보시지 이리 부르기 이리 부르기 따가워 알겠어